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첫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곧 6월 2일, 6월 학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혹시 점검 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단원까지는 우리가 내신 범위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계실 것 같습니다. 2단원까지 준비를 하셔서 수시, 정시, 학평과 내신을 자꾸 분리를 하지 마시고 탄탄한 내신 대비가 모의고사, 수능에 대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암시게 내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물론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계시겠지만 작년 2020, 6월 학평 문제를 통해서 1단원 최종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주는 2단원, 원자의 구조, 그리고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2학년 때 1단원 탄탄하게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신 분들은요.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3학년 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작년 17번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습니다.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정수배를 묻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어? 분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미지수 세우는 거야. 나 K몰이야. 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수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 A, B 원자의 개수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X가 4야라는 건 바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분자수의 정수배입니다. A 원자가 K몰이야. B 원자는 분자수의 4배 하셔야 됩니다. 4K몰이야. 이 용기에 A2B2 1몰이 들어옵니다. 다시요. 원자수 떴다. 분자수의 정수배. A 원자 2몰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 원자 1몰 정수배 2배 하세요. 2몰이 추가가 되셔서 A 원자, B 원자 개수비가 1대 2야. 아, K가 1이면 3몰, 6몰이겠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니은 보시면 A, B, F의 분자량은 W이다. 처리가 되셔야 되죠. 왜? 분자량 1몰의 질량에다가 그란만 툭 붙이면 1몰의 질량입니다. 분자량에 그란만 붙이면 1몰의 질량이야. A, B 분자량은 W야.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각 가정 후에 용기 속에 존재하는 총원자 개수비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는요. 분자수가 1몰이야. 여기에 정수배. 나 원자 분자야. 총원자가 5몰이야.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5몰이 있는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오죠? A2, B2 1몰이 추가가 됩니다. 토탈 분자수의 정수배. 나 4원자 분자야. 원자수 4몰이 추가가 되는 디귿은 1대 2가 틀렸어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원자수다다. 분자수의 정수배 처리를 묻는 거다. 점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20번. 3점짜리로 출시가 됐던 이 문항은요.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린더가 나오면요. 아보가도로 법칙을 묻는 거다. 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호피비, 분자수비, 분자개수비와 같아 당연히 온도압력 일정인 상황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Wg을 집어넣고 꼭지를 열어서 V리터가 될 때 잠궜어. 그때 용기의 질량이 어때요? 6g이야. 그러면 난 얼마야? W-6g이야. 절대 미지수에 쫄지 마세요. Y2는요. 나 V리터야. 부피로 나 W-6g이야. 물질의 양은 부피로도 질량으로도 논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XY를 집어넣고 똑같이 실험했습니다. V리터가 됐을 때 용기의 질량이 8g이며 아, 난 V리터일 때 질량이 W-8g이야. 자, 문제에서 XY2는 V리터일 때 질량이 얼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W-8g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보가도로 봅시다. 부피가 같아. 분자의 몰수가 같아. 다시. 같은 부피의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 역시 분자량 묻는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분자량이 W야.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총합이 W야. 확인해 볼게요. 어? 자, Y2 한번 확인해 보세요. Y2 분자량을 W-6이다. 라고 한다면 Y 원자량은 0.5W-3 으로 가셔야 됩니다. X 원자량은 0.5W-5 으로 가셔야 됩니다. 원자량의 총합이 분자량이 돼요. 아, 그러면 0.5W-3 0.5W-3 W-6 과 0.5W-5 의 합이 W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총합이 1.5W입니다. 마이너스 11이 W입니다. 아, 확인하세요. 0.5W가 11이야. 아, W는 22다. 자, 답이 4번으로 출제가 됐던 20번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항상 미지수 나왔을 때 조심은 안 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분자량을 묻는 거다. 분자량은 분자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총합이다. 미지수가 나와 있어도 동일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방법 그대로 풀어내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의 양 문제에서 분자량 묻겠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보가도로 법칙 묻겠지 바로 툭 튀어나오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물질의 양과 관련된 두 문제 같이 봤고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서요. 화학 반응식 완성은 기본이세요. 탄소화합물이지. 탄화수수지. 이때는 반드시 CHO 순서대로 완성을 하면 변해. 탄소원자 한 개야. 툭. 수소원자 네 개의 지향 보존의 법칙을 만족시켜야 돼. 산소원자가 네 개야. 두욱 튀어나오셔서 답은 어때요? 답은 어때요? 1 플러스 2니까 3으로 바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기본입니다. 화학 반응식 완성이 먼저 되어주셔야 화학 반응의 양적인 관계까지 당연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시겠죠. 자, 화학 반응식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상황이 있을 건데 반응 전의 상황 반응 후의 상황을 묻겠다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떻게 반응하니 하는 화학 반응의 양적인 관계를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몰 로 풀어야 되라는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 나 0.2 몰이 있었어. 반응 전에 난 0.3 몰이 있었어. 얘들아 개수에 미지수가 있다라는 건요. 아보가드라 법칙을 묻겠다라는 소리야. 너 어떻게 반응하니 하는 게 개수의 비 몰수의 비 온도압력 1.7의 경우 보피의 비지에요. 자, 확인하세요. 아, 나 0.5 몰인데 5VL야. 오케이. 그러면 반응 후에 4VL 라는 건 나 0.5몰이야. 난 0.4몰이야. 보피 비 분자 몰수비 분자 개수비는 같아.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겠다. 소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0으로 소진되는 한계의 반응물일까 말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A가 1이면 1대 1 0.3몰이 빠져야 됩니다. A가 2면요 0.6몰이 빠져야 됩니다. 다 안됩니다. 말이 안됩니다. 아, 오케이. 내가 0으로 완전히 소진이 되는 한계의 반응물이야. 오케이. 그러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어때? 우리가 반응을 해서 몇 몰이 남아야 돼? 0.4몰이 남아야 돼? 로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A와 C는 반응 개수이다.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A와 C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0.2몰이 감소했죠.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 0.1몰이 감소가 되는 반응이어야 돼. 아, 그러면 이미 0.2몰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가 빠지고 증가하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0.1몰이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여기서 0.1몰이 증가해야 결과적으로 0.1몰이 감소가 되는 반응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우리 둘이 관계를 따졌을 때 0.1몰이 증가해야 하니 아, 네가 0.1몰이면 난 0.2몰이 반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의 양적인 관계로 반응을 하는 거더라. 라는 게 처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지요? A분의 C 물어보고 있습니다. 2대 2로 갔습니다. 답은 3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된다. 자, 반드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을 때 뭘로 풀어야 돼? 아보가드로 법칙을 묻는 거다. 전후를 묻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니 하는 양적인 관계에 집중을 하시면서 0.1몰이 감소가 되는 반응이다. 에 집중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분명히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내신 대비를 하시면서 충분히 풀어보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요.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 쌤이 밀리라는 것도 개념편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다? 농도의 부피를 빨리 곱하셔야 돼요. 빨리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용질이 200 밀리몰이야. 용질이 0.2 몰이야. 물만 물만 채운 것 뿐이야. 몰 농도의 부피를 곱했을 때 200에 밀리몰 200 밀리몰 이여야 돼. 밀리라는 접두에 쪼실 거 없습니다. 얘들아 몰 농도에다가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시면 용질의 몰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몰 농도에다가 밀리리터를 곱하면 밀리라는 접두어만 탁 붙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빨리 곱하세요. 나 용질이 200 밀리몰이야. 0.2 몰이야. 동일해. 물만 부었기 때문에 용질은 200 밀리몰로 동일해야 돼. A는 1몰 농도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생각해봐. 용질은 그대로 추가가 되거나 덜어낸 양이 없습니다.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용액의 부피가 2배니까 몰 농도는 2분 1배. 툭 튀어나오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세요. 가에서 만든 일몰 농도야. 자 그런데 0.3몰을 추가해서 녹인 다음에 물을 가에서 500ml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나 1몰 농도야. 빨리 곱하세요. 용질이 200ml이었습니다. 힘드신 분은 0.2몰로 가겠습니다. 용질 0.3몰을 추가했습니다. 용질은 0.5몰입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액의 부피입니다. 얼마죠? 1몰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1몰 농도고요. A도 1몰 농도입니다. 그럼 어때? A분의 B를 물어봤으니까 1몰 농도 1몰 농도로 A와 B는 같아 답은 2번으로 처리가 되죠. 반드시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 몰 농도의 부피 를 곱해서 용질의 몰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점검하셔야 될 거. 예를 들어서 20% 용액이 50g이 50g이 있다고 했을 때 편리한 숫자 스타트 하시는 겁니다.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20g이 있어. 그러면 용액이 50g이면 용질은 10g 녹아있다. 반드시 편리한 숫자 스타트 하셔서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 그래야 정확하고 매끄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몰은 여러분들 탄탄하게 내신 대비하셨기 때문에 6평 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우리 고위 분들은 반드시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지 마시고 함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탄탄한 내신 대비가 모의고사 수능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첫 시험을 조금 못 쳤다 하시더라도 그럼 난 이제 정시파야. 절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신 대비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2단원 현대원자 모형까지 퀘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단원 공부 열심히 해놓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단원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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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원